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주여행중 드라이브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139 도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까지 한라산간 도로입니다 도로 중간에 영실오름이 있습니다 1119 도로는 표선면에서 남원읍 구간입니다 제주 날씨는 수시로 바뀌니 차 렌탄시 와이퍼를 확인하세요 객각주상전리대에서 중문단지로 나가는 길입니다 한라산이 보이네요 외돌괴 가는길입니다 외돌괴 가는길입니다 중문단지 가는길입니다 오버괴 타이밍 오버괴 1118 도로는 중간에 사련이숲이 있습니다 사련이숲 구간입니다 사련이숲은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도로를 넓힌다고 하루만에 삼나무 300구루를 잘라냈다네요 개발과 보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부디 아름다운 비자림을 후손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정리부터 김영리까지 돌았네요 월정리부터 김영리까지 돌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쁜 카페와 맛집이 많아요 드라이브 하시려면 일주도로보다 해안도로로 가세요 드라이브 하시려면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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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제주공항 북쪽 해안도로 지금까지 즐거워졌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